세옥동 옥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아이언은 정말 제가 잘 치는데 드라이버만 치면 정타를 못 치겠어요. 그리고 유독 뽕샷이 많이 나요. 뽕샷은 뽕 뜨는 샷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하 그러시군요. 그런데 드라이버와 아이언은요.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하 그리고 바로 잘 치게 되는데 그 기적을 여러분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옥 골플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가 아이언을 딱 들고 있는데 아이언은요. 공이 땅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프채가 공도 건드려야 되지만 땅도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건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 동작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언을 칠 때는 너무 뒷땅이 심한 경우에는 공을 옆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형태의 어드레스 공 위에 머리를 두고 시선을 직하방으로 두게 돼도 스윙을 하면 이렇게 땅을 치면서 땅에 붙어있는 공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드라이버를 딱 들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바닥에 놓고 치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떠 있잖아요. 그러면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드라이버 클럽으로 공을 칠 때 땅도 함께 쳐줘야 됩니까? 아니면 공만 쳐주면 됩니까? 맞습니다. 공만 치면 됩니다. 오히려 땅을 건들면 힘이 손실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땅을 안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시선만 옆으로 비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내려다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선을 옆으로만 보면 공의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선을 측면을 응시를 하게 되면 땅을 치고 싶어도 못 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이 드로우로 구질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공을 쳤는데 옆면을 보고 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뒷땅이 나요. 그런 분들은 더 쳐다봐야 돼요. 나는 더 쳐다본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계속 뽕샷이 나요. 그러면 또 특효약이 있죠. 공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보면 더 옆면 보세요.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지 않고 저는 정말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해도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재 있는 공 위치보다 공을 한 개 정도, 한 개 반 정도 왼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손 절대 내밀면 안 되고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손을 놓으면 오! 측면이 보일 수밖에 없네? 그렇게 시선이 자동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고 보이는 쪽의 면을 때려주면 드라이버가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뽕샷, 소위 말하는 뒷땅에 의해서 드라이버를 너무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첫 번째, 의도적으로 공의 측면을 봐라.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강제로 공의 측면을 볼 수 있는 방법, 공의 위치를 현재 너무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어디에 있건 간에 공의 한 개 또는 한 개 반 정도를 왼발 바깥쪽으로 원래 있는 위치에서 왼발 쪽으로 더 옮겨 놓고 딱 쳐다보면 그냥 측면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를 갖다 때리는 연습을 하시면 뒷땅, 멋봉샷 완전히 없어집니다. 오늘은 이것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